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유채꽃이 한창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경주시 터미널에서 충려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돌아서 강변으로 내려오시면 고수부지에 유채꽃이 많이 씨앗이 뿌려진지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자그마한 유채꽃대가 얼러오기 시작하고 저 다리 쪽으로는 제법 많은 유채꽃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말걷기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 오래 하신 분들도 연말걷기를 하시는 기본 자세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의미는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끄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자연에 들어와서 지방극정, 남편극정, 아내극정, 자식극정, 검전적인 것, 질병, 여러가지 문제들, 복잡한 생각들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눈은 보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맨발걷기는 명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10분을 앉아있다가 20분으로 늘리고 30분, 40분 몸살이 나지만 붙어있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또 자질을 고려한 복잡한 생각들을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의 방에 여러가지가 생각이 얽혀있고 설켜있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물건도 어질러진 방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방에 물건을 찾으려면 온 슬압을 뒤져서도 찾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생각의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또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나오시면 다른 모든 생각의 스위치를 살짝 꺼두시고 온전히 내 눈에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날아다니는 백조나 그리고 바람소리 나뭇잎의 움직임 유채꽃의 색깔 코에 풍기는 향기 그리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차량의 흐름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시면 복잡한 생각들을 밀어내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나와서도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지내지지 마시고 사물에 집중해 보십시오. 특히 발밑에서 느껴지는 감각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었던 여러가지 감각들을 자세히 집중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신고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거는 좀 딱딱한 땅이다 부드러운 땅이다 이 정도지만 신발을 딱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걸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발에서 느껴진 오묘한 감각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온도 땅의 질감 그리고 마사토나 모래 황토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느낌들을 경험하시고 또 발등으로 스치는 봄바람의 살랑거리는 간지럽히는 그런 것들도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중할 때 꽃대의 움직임도 일정하게 바람을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나뭇잎들도 풀립들도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도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요. 천천히 걸어가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왔지? 뭘 봤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걷는 방법 또 자세 그리고 걷는 시간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위험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고리를 꺼내는 방법은 바로 현재 보여지는 사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중해 볼까요? 유채꽃입니다. 꽃망울이 제법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일아홉 열 일아홉 열서레월 월 다 열려는 것 이 한테의 많은 꽃봉우리들이 삭티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의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면 유채꽃잎은 몇 개 정도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수박 그달기 식으로 보았던 것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또 세포 핵 속에 세포 속에 세포 핵이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미토콘트리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세포 안에 있는 것처럼 또 화학 반응 또 세포 분열 그리고 광합성 비롯해서 그 잎사귀 하나 모여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잎사귀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작용이 그 속에서 그대한 화학공장 못지않는 놀라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볼 뿐이고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강을 바라보아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예술가가 똑같은 이런 꽃을 봐도 식비가 샘솟는 사람이 있고 소설이 줄줄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하나의 소먹잇감 소풀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지만 이제는 50대 60대 70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사물 그리고 사람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자세를 가지면 날마다 새로운 현상들과 새로운 세계들을 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맨발 긋기의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맨발 긋기 할 때 명상하듯이 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온전히 생각에서 고립된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바른 방법보다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맨발 긋기를 하면서 모든 짐을 지고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맡아지는 향취에 온전히 집중하면 똑같이 한 시간을 맨발 긋기 하셔도 힐링이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맨발 긋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긋기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